조금 전에 여러분 개요를 보셨는데 오늘은 과장하지 않고 투표소와 개표소 현장에서 발견된 주요 정거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방송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대개 이 건은 검찰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될 건이죠. 그런데 검찰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시민으로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가상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거와 정황 이런 부분을 또 기존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알려드린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에 나오는 내용들은 일체의 거짓이라든지 어떤 의도를 갖고 조작된 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개표소나 투표소에 참관인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발견한 이상한 것 그런 부분들을 기조로 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3구 대선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진 다른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대개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봅니다. 정치판에서 오래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대개 이번에 3구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야겠다. 그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몇 천만 표 정도 한 1600만 표라든지 1700만 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도 326만 표 플러스 알파 정도를 손을 댈 수가 있으면 무난하게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거 기술자들이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26만 표를 이렇게 염두에 두면 대개 조작을 하기가 쉬운 곳이 당일 투표도 할 수 있지만 사전투표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사전투표에 각 후보별 사전투표에 참가한 선거인 수의 총합에다가 10%를 곱해서 0.1을 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투입하고 그다음에 이미 사전투표의 득표수 가운데서 윤석열 후보로부터 사전선거에 참여한 투표자 수 곱하기 10%당 것을 마이너스 10%를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3구 대선의 총조작률은 20%입니다. 그리고 4.15 총선에서 총조작률은 양쪽에 각각 12.5% 곱하기 또 12% 더하기 빼기 하니까 25%입니다. 그리고 2017년 5구 대선에서는 12%입니다. 각각 6% 마이너스 6%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의 투표자 수 사전선거인단 사전투표 선거인단 곱하기 10% 그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면 전국에 골고루 그렇게 손을 대게 되면 무난하게 326만 표 정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작업을 진행하는 중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남긴 일종의 증거물들을 작품이라고 그렇게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작품 전시회라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를 위해 설립된 헌법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그런 부정선거에 일체 관리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선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한 혐의가 발각이 되면 공무원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 및 선거와 유관된 관계자들이 공직자들이 선거범죄에 개입하게 되면 일종의 중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이제 벌을 범했던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렇게 아주 벌이 엄하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일반 국민들의 간절한 그런 기대와 바람에 부흥해서 3구 대선 뿐만 아니고 4.15 총선과 관련된 모든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치루지게 되면 이제 관련자가 색출되게 되면 관련자는 연금 박탈을 비롯해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훔치는 것은 내란제에 해당합니다. 내란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선관위 작품의 가장 큰 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유령투표자 수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수만큼 위조투표지를 투표함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작업들은 사전투표에 행해지고 일부가 당일투표에 행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도 투표함을 막상 까보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고 발표한 특정 지역의 투표함을 까게 되면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수하고 그 다음에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런 소위 최종결과가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4.15 총선에서는 그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수하고 그 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런 공식선거결과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제 많은 후보들이 120여 건에 대한 그런 선거 무효소송이 진행됐을 때 투표 유권자들이 투표자들이 던진 그런 투표지를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을 그대로 법원에 증거보전용으로 제출하기가 어려웠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원에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제출하기 이전에 완전히 그 안에 있는 통을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맞추어 가지고 표를 새로 인쇄해 집어넣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통갈이라고 하죠. 그게 부분적으로 한 게 아니고 투표자들이 던진 모든 표를 다 소확하거나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새로 인쇄기를 돌려가서 찍은 표를 대량으로 투입한 겁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아주 유명한 배춘잎 사전투표지 일장기 도장이 찍힌 투표관리관의 일장기 도장이 찍힌 당일투표지 그 다음 자석처럼 붙은 자석 투표지 인쇄소에 사용하고 있는 본드가 붙은 본드 투표지 그 다음에 사전투표에 QR코드가 찍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는 과정에서 투표지를 스카치 테이프나 노란 그런 테이프로 붙인 그 소위 스카치 테이프 투표지 그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전투표지는 반드시 인쇄되어서는 안 되고 사전투표소에서 앱손 프린트로 출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출력을 일일이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시간이 없고 법원에 제출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완전히 인쇄를 해버린 겁니다. 인쇄를 하면 인쇄한 투표용지가 수십 장에 한 장에 찍히기 때문에 그것을 재단기 기계로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절단기로. 자르는 과정에서 좌우 여백이 완전히 다른 그런 투표지들이 사전투표지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죠. 그다음에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를 그대로 법원에 보내게 되면 부정선거가 발각되기 때문에 법원에 넣기 전에 그것을 완전히 통과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사건들이고 그런 명백한 그런 부정선거 정거물들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6건에 해당하는 그런 4.15 총선 관련 선거 무효소송은 모두 다 뭉개고 다섯 군데가 재검표가 끝났습니다. 첫 번째 판결이 4월 26일 날 최종 그런 정인신문이 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부정선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시민 천대엽 그리고 조재연 민유숙 이런 인물들이 계속 깔아뭉개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눈을 계속 눈치를 보고 있지만 인천연수홀에서 민경욱 후보가 패배하는 것으로 아마 결론을 잡고 지금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막힌 일이 2020년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표 득표수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맞는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의 작품 전시의 주요 내용이 될 것입니다. 특히 두 번째가 많겠죠. 그 부분을 여러분 찬찬히 아주 냉철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하는 자료 가운데 상당수는 어제 단 한 장의 도표를 통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하에서 치렀진 모든 공직선거에서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를 그냥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적용한 전 기술직 공무원 출신의 최준구님 최준구님이 그 내용을 잘 취합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최준구님의 페이스북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시고 추가적으로 더 공부가 필요하겠다 하신 분들은 최준구님의 페이스북을 방문하시게 되면 더 좋은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은 두 가지에 모아집니다. 전산조작을 통한 유령투표 인수 확보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위조투표지 가짜 투표지 또 조작된 투표지 이런 부분을 투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공병호 tv는 현재 방송 자체를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많이 방송을 볼 수 없도록 이렇게 많이 방음악을 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분들 방송이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데 있으시면 이제 그런 url을 좀 카피해 가지고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이 좀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좀 감동적인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김헌국 씨가 이번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후보 시절에 크게 도왔던 모양입니다. 연예인들이 그래서 아마 통이동에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에 초청을 받아서 김헌국 씨가 가서 차를 한 잔 대접을 받았는 모양입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방송을 마음껏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참 김헌국 씨가 나와 가지고 이제 기자회견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국민들이 알기를 원하는 그런 사실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사실과 진실을 전하는 그런 방송이나 신문이나 또 유튜브 채널이나 간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인위적이고 자기적으로 금지시키지 말고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는 새 정부에서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네요. 이 며칠 사이에는 아주 극도로 그냥 채널을 억제를 시켜가지고 제가 위법은 하지 않기 때문에 채널에 대한 어떤 다른 위협은 없겠지만 채널을 못 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단톡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페이스북 같은 데 있으시면 그런 주소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표수를 늘려야 되니까 위조 투표지를 어떻든 투표함에 투입해야 되니까 이번 3구 대선의 아주 유명한 방식은 바로 중복 투표입니다. 한 사람이 투표 이상을 넣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한 사람이 투표로는. 예를 들면 이모연이라는 사람이 이미 사인을 하고 당일 투표를 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에 항의를 하니까 그 뒤에 방문한 사람이 사인을 하고 그 옆에 다시 투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인 2표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접선거, 비밀선거 그리고 마지막에 평등선거죠. 그러니까 이번 3구 대선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그런 정거물들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와 한 사람이 한 표를 갖게 되는 평등선거의 원칙이 상당 부분 훼손됐다는 부분을 많이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무슨 대연이라는 분은 본인이 투표장에 갔을 때 이미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그냥 투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썽나는 것을 두려워해 가지고 그냥 투표 사무소에서 사무요원인지 아니면 투표관리관이 당신도 그냥 표를 던지시오. 이렇게 해서 같은 라인에 이런 사인이 있는 이 대연 씨하고 완전히 다른 사인 있는 이 대연 씨가 같이 이렇게 사인을 하고 이게 당일 투표입니다. 이게 당일 투표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조작행위가 있었던 하나의 증거이자 1인 2표, 1인 3표 그런 헌드법에 규정된 평등선거가 완전히 부서진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견됐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보시게 되면 강원도 춘천에서 사전투표를 했는데 또다시 당일 투표에 용지를 줬다. 이제 아마 부정선거방지대회에 활동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클린선거 시민행동의 감시단에 관여하시는 분인지 직접 정말 중복투표가 가능한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마친 다음에 또다시 당일 투표에 참석했는데 당일 투표에서도 용지를 줬다는 것이 표론 행사하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됐죠. 그런데 이렇게 실험을 하신 분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또 관련 법을 걸어가지고 아마 고소를 한 걸로 하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사전투표도 투표 용지를 주고 또 본투표 당일 투표도 투표 용지를 주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투표소에서 받는 용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투표 용지라고 그렇게 부르죠. 거기에 이제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 도장을 찍었을 때 비로소 법적으로 유효한 투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투표 용지를 당일 투표도 받고 사전투표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선거가 규정하고 있는 1인 1표 원칙 평등 그런 선거라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이런 부분을 이번에 한번 지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뭐 앞에서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번 3구 대선 뿐만 아니라 4.15 총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전산조작 곱하기 위조투표지 투입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조투표지를 제작하고 투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런 실수들이 이번에도 드러났습니다. 이 경우가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은 한 가지 한 가지가 특정 지역 사례지만 발견된 것이 이 정도이니까 그것을 좀 더 우리가 확대하게 되면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어났을 법한 그런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확대해석하셔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다음은 반드시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될 전혀 종류가 다른 그런 투표지가 투입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고양시 덕양구에는 관내 투표함에 관외투표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하신 분은 관내 투표장하고 관외투표장은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조투표지를 마구 투입하다가 이런 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사전투표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의 첫 번째는 거소투표 그리고 선상투표가 있고 그것은 숫자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조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작을 가장 많이 한 그런 투표가 관외사전투표 우리가 일명 우편투표라고 하죠. 관외사전투표 그다음에 관내사전투표 그다음에 제외국민투표 이 세 가지가 바로 단골 메뉴입니다. 선거 조작기술자들이 가장 표를 국민으로부터 많이 훔치는 것이 바로 사전투표인데 사전투표의 세 종류 관내사전투표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 그리고 제외국민투표입니다. 4.15 총선 때는 가장 심하게 조작을 했던 것이 바로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작권은 바로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성시들 낑시 끙시 끙끙끙끙끙시 이런 게 발각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낱낱이 추적해 가지고 밝혀서 이번에 그것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 박주연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번 3구 대선에서는 4.15 총선과 달리 차등이 없었습니다. 제외국민투표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 그리고 관외사전투표 모두 전국에 동일하게 플러스 10%를 더 투입해 주고 마이너스 10%를 더 빼앗는 총 20%를 전국에 골고루 그렇게 조작을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번지수가 완전히 다른 것이 발견되는 겁니다. 고양시 덕양구에 발견된 것처럼 관외투표하면 절대로 관외투표용지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해설을 다시 묶은 것처럼 마구 쑤셔넣다가 이제 실수가 일어난 거죠. 수십만 장 수백만 장 그렇게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다 보면 이런 실수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치 4.15 총선 때 배춘잎 사전투표지라든지 좌우 여백이 완전히 다른 사전투표지가 발견된 것과 꼭 같은 겁니다. 이것은 아주 명백한 소위 위조투표지의 투입권은 점검으로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송파구 관외투표함에 거소투표가 들어있다. 그듬 말씀하지만 관외투표하고 거소순상투표는 완전히 번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들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이나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은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많이 쓰고 그런데 송파구의 관외투표함에 거소투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그런 선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완전히 거소 그리고 배 위에서 투표를 해서 우편으로 보는 선상투표는 완전히 불리해 가지고 통계를 발표합니다. 관외투표와 거소투표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같은 장소에서 발견된 것 자체가 바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다가 발각된 사례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3구 대선과 4.15 총선의 가장 두 가지 큰 기둥 첫 번째는 전산조작을 통해서 소위 위조투표 인수를 확보하고 두 번째는 그것에 걸맞는 바로 위조투표지를 제작해서 투표함에 집어넣는 이 두 가지 기둥 위에 바로 부정선거라는 그런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4.15 총선과 3구 대선에 동일하고 또 동시에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와 그 다음에 2017년 5구 대통령선거도 거의 유사한 거의 같은 종류의 그런 접근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의 거대한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가 자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 많이 썼던 세 번째 방식은 바로 1인 2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비밀선거 우리의 이제 선거의 원칙인 직접선거 비밀선거 1인 1표를 기준으로 한 평등선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런 선거의 공명성을 위해서 공정성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분들은 특히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라는 것을 사용해서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이 바로 선거에 임박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바로 그 요구사항에 중요한 것이 바로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사용하지 말라. qr코드는 기본적으로 일렬번호가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일렬번호하고 특정 투표인이 사전투표에서 들어와서 신분증을 제시하게 되면 그 양반의 신분과 번호가 주어지고 그 양반이 던진 표가 스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언어 편지를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특정 후보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추출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을 크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qr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선거법은 엄격하게 바코드를 사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각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데 굳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바로 qr코드 고집한 겁니다. qr코드는 전산조작의 가장 중요한 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조작기술자들이나 선관위 관련자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사전투표에 qr코드 인시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반드시 qr코드 인시는 막아야 됩니다. 대구 북구에서 아마 1인 2표가 발견됐는데 그걸 가지고 qr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1인 2표의 주역이 누군지를 아마 색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미 비밀선거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의욕은 그동안 많이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4.15 총선 이후에 제공이 됐습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자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전투표용지의 하단에 오른쪽에 qr코드가 이렇게 박히는데 qr코드를 사용해서 안 됩니다. qr코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누구를 찍는가를 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누구를 찍는 걸 알기 때문에 그만큼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을 가지고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구조사가 그렇게 0. 몇 퍼센트까지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출구조사가 0. 몇 퍼센트까지 맞아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찍기 때문에 qr코드를 통해서 이미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사전투표에 각 후보별 득표율을 대부분 다 정확하게 전망할 수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공상당 선거하고 자유국가의 선거라는 것은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와 평등선거의 차이입니다. 세 가지가 대한민국에서 모두 다 지금 다 무너진 겁니다. 특히 비밀선거라는 것은 여러분 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투표 성향을 빅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 갖고 있다. 그럼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악용하게 되면 이게 발견된 겁니다. 이렇게 무도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2,900여 명 정종의 선거관리위원회 그런 정규직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실직구를 안 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고 늦게나마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융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나라를 구하는 차원에서 이 선거공정성 문제를 강화하는 데 아마 힘을 더해 주셔야 되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그러면 국민들이 저항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다음은 보시기 바랍니다. 3구 대선에서도 부정선거를 자행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제공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qr코드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 qr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모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이번에 a투표소에 사전선거를 한 사람이 200명인데 처음 한 사람이 50명이고 지금까지 사전선거를 계속해온 사람이 150명이다. 그 150명이라는 표본을 가지고 정확하게 3구 대선에서 첫째 날 당일투표에서는 각 후보별 득표율이 얼마가 나올 것이다. 이게 전망이 가능한 겁니다. 왜 150명의 데이터가 다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50명 데이터가 없더라도 150명을 가지고 200명을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출구조사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고 봅니다. 출구조사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역으로 유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렇지만 4.15 총선 이후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빅데이터의 축적을 통해서 국민 개개인의 투표 성향을 상당히 정확히 파악하고 있구나. 그럼 특정 정치 세력이 그런 투표 성향을 악용하게 되어야 되면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 조작의 엔진은 바로 QR코드입니다.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는 그 QR코드를 당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것을 관철시킨 겁니다. 공직선거법을 그리고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해 가지고 2021년도 11월과 12월에는 4.15 총선과 관련된 그런 선거 무효소성이 한참 진행 중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심을 움직여 가지고 뭘 끌어냅니까? 궤변 말이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대법관들이 대법원 1심이 QR코드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제공한 겁니다. 왜? QR코드와 바코드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 1부의 사인의 재판관들은 다음에 법정에 써야 될 겁니다. 바코드와 QR코드가 다릅니다. 그런데 바코드와 QR코드가 같다고 사실을 왜곡한 겁니다. 그 왜곡한 사실에 근거해가 뭘 합니까? QR코드에 문제가 없다고 선관위의 면제부를 제시한 겁니다. 그다음에 12월에 또 다른 선거소송. 이 선거소송은 2017년 대통령 무효소송과 관련 겁니다. 거기에서 11월에 그런 대법원 1심 판결을 인용해 가지고 2심에서도 꼭 같은 그런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8명은 다음에 사실을 왜곡하고 그다음에 엄연히 공직선거법의 QR코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비유하기 위한 그런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 이 책임위원 이 도장은 반드시 개인 도장을 써야 되는 것이죠. 개인 도장을 쓰게 되면 위조투표지를 제작하기가 힘듭니다. 이 건도 이번에 대선 전에 국민의힘이 공병선거추진위원단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법을 공직선거법을 어기면서까지 개인 도장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해서 제작한 직인 도장을 그것도 날인하지 않고 직접 찢지 않고 인쇄해서 사용해버리는 그런 위법행위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QR코드를 활용해서 전산 조작을 통한 유령투표 인수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인쇄된 그런 소위 직인 도장을 사용해서 위조투표지 제작이 전국의 도처에서 심지어는 외국에서까지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바로 만드는 데 대부분이 협조하고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함으로써 그 두 가지를 관철시켜서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3구 대선에서도 어마어마한 그런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개인 도장을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인쇄되어 나오면 추후에 재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조투표지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선거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으면 당장이라도 사전투표용지에 그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QR코드 인쇄를 금지하고 그다음에 위조투표지 제조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투표소에 주재하고 있는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게 하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소위 부정선거에 거의 한 7알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제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엔진입니다. 엔진 1은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인쇄해서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엔진 2는 개인 도장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의 엔진이었고 3구 대선에서도 엔진이었던 겁니다. 엔진 2는 개인 도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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